홍선생 미술과 함께하는 머리에 그리는 아트여행 뉴욕의 중심가에 있는 뉴욕현대미술관 이아머마 은 세계 곳곳에서 몰려드는 사람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세련된 내부 분위기와 발걸음마다 펼쳐지는 명화를 보느라면 머머의 탄생 배경이 궁금해집니다. 머머에 설립한 세 여성 중 한 사람인 에비 올드리치 루펠러는 유럽 예술작품 수집에 관심이 많았던 상원의원의 딸이에요. 그녀는 대학 때 예술의 중심지인 유럽을 순례하였고 예술적 자양분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어요. 서양에는 결혼 후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르는 관습이 있는데 에비 올드리치 루펠러 1874에서 1948란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그녀는 루펠러 2세 1874에서 1960의 부인입니다. 루펠러 2세와 브라운 대학교 댄스 파티에서 운명적으로 만나 결혼한 그녀는 사교적이며 세련된 여성으로 사회성이 부족한 남편을 잘 내조하였어요. 그는 처음에는 남편의 취향대로 옛대가들의 작품을 수집하였는데 1913년에 아모리 쇼를 보고 난 후 현대미술의 후원자가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함께 호흡할 작품은 현대미술이라고 생각을 했던 까닭입니다. 루펠러 2세가 본인 소유의 저택을 머머에 기증하여 미국 모던이즘을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만들기까지에는 아버지인 루펠러 1세 1839에서 1937 외 부가 원천이었어요. 1세대인 루펠러는 자녀들에게 낭비하지 마라. 돈을 쓸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라. 꼭 교육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집에서 만든 초라한 옷을 입고 학교에 가는 게 부끄러워 언젠가 좋은 옷을 사 입을 수 있을 만큼 돈을 많이 벌겠다고 친구들에게 장담하였어요. 7세대부터 돈에 대해 남다른 감각을 가졌던 루펠러는 칠면조를 키워서 팔거나 사탕을 팔아서 이윤을 남겼어요. 또한 일기 대신 매일매일 회계 장부를 기록하여 하루를 반성하였습니다. 16세 때 그의 첫 직장은 곡물 위탁 판매 회사의 회계 장부를 기록하는 격리 사원이었어요. 1859년에 열심히 일하여 번돈 800달러와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합해 친구와 2000달러씩 투자하여 곡물 중개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남북 전쟁 중에 석유 수요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정유소와 정제 공장도 세웠어요. 또한 석유를 운반하는 회사에서 철제 탱크를 개발해 품질 혁신은 물론이거니와 가격까지 인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38세의 미국 정유산업의 95% 세계 석유산업의 62%를 차지하는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었어요. 록펠러 1세는 55세 때 불치병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선고를 받았어요. 그는 검진을 받기 위해 방문한 병원 로비에 걸린 주는 자가 받는 자 보다 복이 있다. 라는 액자를 보는 순간 한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연히 사람들이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를 듣고 비서를 통해 소녀를 돕게 되고 나눔의 행복을 맛보았어요. 신기하게 그의 병도 낫게 되어 57세부터 1선에서 은퇴하여 98세까지 자선사업을 하였습니다. 머무가 세워지기까지 록펠러 2세와 부인의 예술사랑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대 자손들도 대를 이어 미술관에 기부하고 미술관 발전에 영향을 끼쳤어요.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록펠러 1세가 이룬 거대한 부와 나눔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